서울에서 12%를 조작했다는 것은 바로 동 밑에 있는 가장 하위단인 투표소마다 그 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투표를 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 투표소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%를 조작해가지고 절반은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나머지 절반은 홍준표와 안철수에게 빼앗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안철수 후보는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홍준표 후보만 10%를 빼앗고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군은 여러분들 홍준표 후보만 빼앗고 중군은 안철수 후보 1% 빼앗고 그 다음에 9%는 홍준표 후보를 빼앗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27년도 대선을 분석한 제야고수의 말씀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는 선거 조작을 가능한 조심스럽게 한 것 같고 가능한 방법을 단순화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다.